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재벌개혁을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벌에게 이익을 주거나 재벌의 부당한 이익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거나 또 재벌들과 인적관계를 심하게 맺거나 이런 요소들이 보입니다 대기업이 2015년 8회에만 압구한 준조세가 16조 3천억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중입니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누가? 재벌들의 준조세 16조 4천억을 없애주겠다라고 공략을 하셨는데 일단 진심이신지 혹시 착오에 의한 게 아니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기업들이 하는 경제활동이 사회의 공익에 부담을 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이룬 것에 대한 돈을 내놔라 16조 3천억에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누가? 법정 부담금 그것은 법에 근거한 것인데 그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법에 근거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법상 근거가 없는 것을 권력의 힘으로 강요해서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요 비자발적 후원금 1조 3천억을 못 내게 하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하셨고 16조 4천억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15조 원은 법에 정해져 있는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것들입니다 법에 근거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법상 근거가 없는 것을 16조 3천억에 그중에 15조 원은 법에 정해져 있는 개발부담금 법에 근거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법상 근거가 없는 것을 16조 3천억에 그중에 15조 원은 법에 정해져 있는 개발부담금 그중에 15조 원은 법에 정해져 있는 개발부담금 법에 근거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16조 4천억이라고 콕 찝으셨거든요 16조의 공적 부담금을 걷지 않으면 이것은 고스란히 통연히 구멍이 나니까 국민 개인 1인당 30만 원이 넘는 부담을 세금이 어쨌든 걷어야 될 돈입니까 생겨야 할 돈입니까 써야 할 돈입니까 복지 증대도 하셔야 되고 증세도 필요하셨다고 하면서 왜 법인세는 증세 대상에서 빼고 계십니까 그것하고 재별 개혁은 다른 것이죠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재벌 개혁을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벌에게 이익을 드러나 재벌의 부당한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거나 또 재벌들과 인적 관계를 심하게 맺거나 이런 요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대 과제는 재벌의 독점과 형포를 억지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그야말로 구호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억강의 약의 정신이 중요한 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재벌 개혁은 다른 것이죠 지지, 조, 세척의 그것하고 재벌 개혁은 다른 것이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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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